네, 멋있게 되었습니다. 네, 끝! 네, 끝! 네,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사를 하시죠. 형! 이게 정성대 선수, 이게 각진 선수입니다. 어, 이 하다보니까 그 선수 모두 인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 범들리 소속이죠. 어, 그리고 정성대 선수, 대학수 동기입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검토부 출신이고, 두 사람과 같은 학원으로 졸업을 하고, 이라말로 막역한 단계이고, 서로를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첫 대련을 할 때 지금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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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보다는 예선 보다는 한강전, 정결승에 더욱더 좋은 경기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성대 선수도 어, 아주 강력한 기세로 어,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경기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전은 153회 조금만 제가 조금씩, 조금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악! 아, 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세를 아악 네, 이번에 아주 큰 기추맷죠? 화로 환경을 못하고 기추맷이 늘어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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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이나 개인전 성적 이런 절반으로 하킨선수가 좀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인데 오늘은 두사람과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선대전입니다 아악 화이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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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학진 선수는 한판을 탔지만 결국 또 방어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기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찾아온지 야! 현재 공격 President에 대한 이제는 뭉치 Government같이 안나가고 응원과 교사 who panic 좀 더 다각한 강 Davkes рав환러orts 좀 더 과감한 경제도 필요하니까 너무 주소서 붙어있었기 때문에 세결을 한 번 놓습니다. 한 두 발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박박준 선수한테 반격을 머리를 두지 않죠. 들어오자 머리를 쭉 변함으로써 목에 걸어서 누우시키면서 반박하는 승리와의 반격을 당할거라고 네, 둘! 연기 2, 3, 2, 3, 2, 3, 2, 3, 2, 3, 2, 3, 3, 4, 3, 2, 3, 2, 3, 2, 3, 2, 3, 2, 3, 2, 3, 1, 2, 3, 3, 2, 4, 1, 2, 3, 2, 3, 2, 3, 2, 3, 2, 3, 2, 4, 2, 1, 2, 3, 2. 감사합니다.